네 서울사람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술자리에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몇가지 아이템들을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번째는 플라스피컵이에요. 최근에 구입을 한건데 얘를 한번 바라로 눌러주면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번 누르면 약간 속도가 바뀌고 세번 누르면 이렇게 지속광 이렇게 해서 칵테일이나 맥주를 마시면 분위기가 꽤 있을 것 같죠? 두번째는 템버린입니다. 이거는 이 노래방 마이크랑 세트로 마트에서 산건데 얘도 아주 현란하게 반짝이죠? 그리고 작년 겨울에 투썸에서 케이크를 사면 싸게 팔았던 가정용 블루투스 스피커 겸 밀어버립니다. 얘를 키면 천장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가정집 같지 않죠? 마지막으로는 제가 DJ 도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용 DJ 머신 고디제이 플러스 얘는 자체적으로 스피커가 달려있기 때문에 따로 믹싱을 할 때 스피커를 안 들고 다녀도 언제나 휴대용으로 즐거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이렇게 다섯가지가 있으면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여기까지 서울사람이었습니다.